안녕하세요 아주겜방입니다 레드리2 엑스박스 1X로 두번째 플레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나 돈이야 어디나 어디나 돈입니다 자 뭐를 해볼까요 이번에는 지금 맵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 빌 윌리엄슨 빌이 대화를 원한다 피어슨 피어슨이 대화를 원한다 뭐랄까요 가까운 애로 가죠 또 아니구나 폰키 약간 야리는 듯한 옛 친구 일주일에 래엄슨 한 몇일 동안 너희들 모두 울려했어 너희들 물론이요 마이카 아마... 아마 사람들은 잊어버렸어 근데 내가 빠져면 아무것도 없지 너가 빠져면 파티가 될거에요 파티가 될거에요 아마... 웃음이구나 당연히 굳이 아 그래픽이 다르다 진짜 아 부속을 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아 네 흠흠 그리고 최초의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죠. 콜 seria 드리스코. 뛰어내려고! 넌 아 Ice! 덥치 었 지금부터 우리한테! 두뀌, 그. 넌 그냥 두뀌 씨만. 제가lk을 두뀌 씨는? 덥치... 항상 악당한 마음으로는 우린 하루를 못 착용할 수 있죠. 맞아, 털러. 먼저 이 말은 이것까지 더짐해 그리워지는 연아. 그들 말하고 배역. 그리고 대단하자들. 콜은 항상 좋은 내용이었어요. 그럼요. 그리고 당신은 지금 시간에 맞춰서 잡을 수 있을까요? 이제 당신이, 당신이 흥미로운 죽을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이 삶을 너무 어렸을 것 같다. Mr. Matthews, Mr. Smith, Mr. Pearson. 당신이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다. 그곳에 오-드iscoll이 있는 것 같다. 가 보자 이동이 반입니다 그나마 이거는 알아서 이동을 해 주니까 그냥 눌러줘야 돼 이거를 제가 그 40인치 모니터를 쓰고 있는데 아 진짜 이렇게 보니까 진짜 시원시원합니다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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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알겠습니다 고마워 오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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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cross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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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몇 가지 하나는 못 버릇고, 다른 하나는 못 버릇고. 뭐 한거였지, 한글만 해낼 수 없을 것 같다. 형의 형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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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덕. 네, 내가 했다. 그리고 제가 그는 그들이 빨리 일어날 수 없을 것 같다. 그렇다고 하면 될 것 같다. 봤나, 스모크? 여기로 끌어들어 볼까요? 산에 근처에 있는 곳이 있었는데, 우리 가까이 있어야 할 것 같네요 기다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아름다운 우리 다행히 준비됐나? 준비됐나? 좋았어요 다음 목요일 모gan과 지금 좀 사이지만 안될 못해서 알지 못해서 찾기 시작했던 과거의 미스터 Williamson 미스터 미스터 볼륨 너희 두개 차가서 위치한 곳곳에서 강의 미스터 수ąmers 미스터 escuel아 너희 두개 차가서 지금 여기 어디로 가라는 거야? 여기가구나. 그는 당연히 그가구나. 그가? 그가? 그가구나. 네, 그가구나. 오드리스 콜 두목인 것 같죠? 굳이 말하는거야. 어때요? 여기가? 넌 이럴. 이럴을? 그때나? 고생이 기다리는데. 그때나가 좀 올라가. 그리고 조금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자, 우리 남은 이슬을 가야 할지 알겠습니다. 좋은데, 이제 우리 남은 친구들과 함께 할지. 잊지 않게 잡는 것부터 잡는 것부터. 너희 아들끼리 준비가 되기 때문에 다 잡을 수 있는 것부터. 덕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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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다는 이게 낫겠죠 이게 내 말인가? 아냐 이 말이 내 말인데 장총 항목 장총 장총 항목이 어딨어 장총 항목을 선택해라 아하 이렇게 에이 얘기를 하지 아 이게 그 풀스 컨트롤러와 달라서 거의 비슷한데 달라서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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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빨리 가고 싶다 아 빨리 좀 가라 저기 어디에나 가? 원래 이래요 조심해 이동이 반입니다. 확실히 그래픽은 플스와 비교해서 확실히 다릅니다. 아니 제가 뭐 엑스박스 원 X가 플스보다 낫다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닌데 이 부분은 정지인 것 같다. ah so what are we doing dutch i can take this if you want just make the call you want to take the lead go what the hell are you doing god damn it all right boys kill me 크루스 잊지 않아? 자, 헤드샷 자동조준이 되니까 살짝 살짝만 올려주면 됩니다 살짝만 이렇게 이렇게 자동조준이 되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어디서 나온거야? 난 안보이냐 왜? 아 저쪽에 저기 통나무 집에 적이 있다 고개 살짝 들어가 아우 정확 자 이제 이거를 자 보시죠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뒤집니다 그러니까 이동을 하면서 Y를 누르면 돼요 Y를 누르고 있으면 뭐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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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기다려야 해 내가 말해, 우리 이 놈이 가야 해 그럼, 여러분! 모두와 함께! 그들은 더 많은가 있어야 해 가자 데드아이가 뭐였냐 우리 편이었어? 아 쏘리 자 여기서 충분히 건질거는 다 건져 줘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근데 약간 좀 빨라진 것 같기도 해 처음에 그 풀스판에서 했을 때보다 약간 루팅하는 속도가 조금 빨라진 것 같긴 해요 아닌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얘기를 합니다 빨리 하라고 아이셜 선택장으로 가서 아이셜 선택장으로 가서 가게 아이셜 선택장으로 가게 어떻게? 아이셜 선택장으로 가게 아이셜 선택장으로 가게 아이셜 선택장으로 가게 아이셜 선택장으로 가게 저거 보다 뭐 생각하니, 빨라?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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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가 나. 자, 다가. 다가가? 생각해봐. 하나가 하나가. 고맙습니다. 아, 네. 궁금해. 그 차량이 그리스도를 죽였다. Mr. Leviticus Cornwall. 다시 들어가라! 계속 움직여! 알아요! 이제 나가자! 다행이다, 친구들! 모두! 한 사람은 없지! 좋은 일, 친구들! 좀 더 이상, 다행히, 다행히. 우리의 힘을 잘하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다시 돌아가고 싸워. 우리의 누구들! 생활을 위해, 친구들! 언제 가냐, 언제 가냐 실제 저 시대 땐 그랬었나봐요 보안관, 소위 말해 그 미국의 각 마을을 지키는 보안관이 미 정부 쪽에서 지정을 하잖아요 그 전에 이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불악? 불악을 책임지는 이런 갱들이 있었다는 거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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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울가미로 잡아볼까요? 자, 울가미로! 아, 진짜 이게 그래픽이 조금 달라지니까 정말... 정말 조금 다른 게임 같아요 뭐... 그 조금의 그래픽 차인데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아니죠. 조금의 차인데도 뭔가 아 2회차라서 그런가? 하여튼 뭔가 좀 더 나아보여 모든게 모든 면에서 엑스박스 1 레드리 2를 너무 극찬하는 것 같긴 한데 확실히 다르니까 말씀드리는 거구요 제가 몇 년 동안 같이 뛰어가는 것 같긴 한데 그냥 내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진짜 말하는 것 같긴 하네요. 솔직히 말해 내가 테스트하는 건가요? 내 몸에 모든 뼈에 빠져나올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 더 이상 말하지 알겠지? 알겠지 알겠지 잘 지게 잘 했네요 번역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보게 보셨다시피 이건 이 게임은 급하게 다른 오프너드처럼 막 이것저것 막 때려잡고 바로 또 다음 퀘스트 하고 뭐 그런 게임은 아니에요 어느정도 여유를 갖고 느긋하게 즐겨야 하는 게임이고 이런 퀘스트만 있는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합니다 중간중간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퀘스트도 많구요 그리고 또 수집이나 사냥 이것도 굉장히 게임 비중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거를 뭐 해야지만 스토리를 깬다 그런건 아니에요 이노 아라 도쿄의 관광에 빠질 수 있으신가요? cris comida 치고, 네가 시간이 다가기 때문에. 긍지한 말은 받으러 가게 됩니다. 내 친구의 대신가 죽이기 때문에 죽이기 때문에 죽이기 때문에 죽이기 때문에 죽이기 때문에 억지한 것 처럼 뭘 필요해? 내가 이게는 이는 Triscoll 내 고구마 성격이 자, 열차 털기 미션이 곧 다가오네요 예 친구 퀘스트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다른 퀘스트를 가지고 또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재키연방이었습니다